자 이제 내일이면은 장이 열리죠. 자 1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자 1월 28일이면 1월 마지막 주죠. 28, 29, 30, 30일. 4일이면은 1월달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일본 애로 라이선스 인 두건 그리고 위암 2차에 대한 이런 결과치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자 그런 데이터가 뭐 한 4월 5월 뭐 요정도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일본 애로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 네오파마 설립 2차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단기적인 부분들도 쭉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3월 4월이면은 이제 위암 부분 2차 결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FDA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2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가 되면은 또 2월 6일부터 면역항원 심포지엄이 또 있죠. 자 지금 뭐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단기적으로 봐도 요런 부분들이 지금 뭐 널려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뭐 우한 폐렴이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아주 좀 심각하죠. 지금 보면은 중국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한 폐렴 관련 주들이 상당히 뭐 들썩이겠죠. 뭐 덜 썩이면 뭐 덜 썩이는구나. 뭐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공포 분위기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그렇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 HLB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친 불개미다. 요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개미 일반 개미들을 개인 투자자를 개미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 중에서 좀 다른 특별한 개인 투자자를 배짱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량을 흡수하는 배짱이들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 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게 웬떡이냐 하면서 달라드는 이런 배짱이들이 많아지면은 고면은 진짜로 박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짱이라고 하면 배짱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니까 배짱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개인들은 배짱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개미와 배짱이 뭐 요런 게 있죠. 자 이래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른다면 완전히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광신도 같은 이런 부류는 배짱이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 자 이런 이 투자자들이 물량을 계속 가져가서 잠궈버린다면 이런 리보세라닙이 이제 출시되는 그런 부분까지 난 무조건 보겠다. 난 적어도 가나면 봐야 되겠다.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물량을 잠그는 게 점점 많아진다. 이러면 고면은 진짜로 박살이 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HLB 리보세라닙의 미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물량을 한 주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쪽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저런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외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실제 리보세라닙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저번에 예를 들면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유로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실제 HLB만 딱 놓고 보면은 아주 따져보면은 이란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의 이런 임상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은 크게 바뀔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곳이 완전히 마비돼서 지금 임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 중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있다고 해도 회사 출근할 때 되면은 내일 다 회사 나가죠. 이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내일 또 다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한, 중국 우한 부분이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사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포감 뭐 이런 게 조성을 시켜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더 싸게 사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밑에서 걷어가가지고 물량을 잠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배짱이 큰 이런 배짱이들이 많아지고 그런 하락이 발생하면은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니고 물량을 오히려 흡수해가지고 배짱이들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아주 심약한 개미들, 아주 심약한 개미들의 물량이 나오면 그걸 배짱이들이 다 흡수를 해 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엄청난 더 강력한 탄력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려서 밑에서 좀 싸게 공매를 좀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배짱이들이 다 걷어가 버리면 이 공매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제 돈을 써서 내렸는데 실제로 이제 가져가는 거는 자꾸 배짱이들이 들고 가네 요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박살이 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시간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승인신청을 할 거고 일본 애로도 언젠가는 일본 애로 소식이 나오겠죠.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너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이런 조급함을 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나오면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더 이제 물량을 모을 싸게 모을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구나. 아 진짜 괜찮네 이거. 뭐 이렇게 오히려 보면 되죠. 이런 부분도 배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급한 마음과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외부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겁이 나는 상황들 거기에 또 겁을 먹고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자꾸 주가가 떨어지지 하면서 불안초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배짱이 두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짱을 두둑하게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약이 정말로 출시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스모아스코 선정되고 데이터 잘 나오고 그리고 사이람자 파클리탁세를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이 사이람자보다 좀 약하냐 그렇지 않죠.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파클리탁세라고 이제 리보세라닙 하면은 이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간암부분 보면은 간암데이터가 지금 비교 대상이 넥사바죠. 넥사바의 수치만 넘어서면은 그냥 출시라고 보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지금 넥사바입니다. 다른 거 다 아무리 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넥사바만 넘어서면은 렌비마 이런 데이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출시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만 본다면 딱 이 뒤에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되죠. 출시 여부만 본다면 얘만 알면 됩니다. 얘 데이터하고만 보면 되죠. 여기서 벌써 압도적입니다. 9.7%에 50% 완전관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부작용 보면은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 이상 죽음까지 있죠. 설사 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앞설 수 있는 상황이고 OS, PFS 이 부분이 1차 지표인데 OS하고 PFS 부분은 여기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이 아주 잘 나왔죠.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기전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전이 같으니까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배짱을 막 튕기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면 배짱 튕기면서 물량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배짱이들이 점점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면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배짱이 큰 개인들 개인이죠. 개인들이 계속 사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현실화가 되죠. 현실화가 되게 되면 주가는 기업 가치에 따라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따라가죠. 그게 언제 갈지는 몰라도 그때가 되면은 뭐 따라가겠죠. 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 차이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뭐 좀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이제 승이 났을 때 올라가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내려갔다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어떻게 가든 관계가 없죠. 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난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 아마존처럼 크게 성장할 거다. 거기에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 나는 데이터 못 믿겠다. 리보세란이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갈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장기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씨를 말리게 되면은 대주주하고 똑같아지죠. 대주주는 안 팔죠 지금. 그리고 이 벵가드하고 대주주가 벵가드하고 또 하나 있죠. 갑자기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그 가장 큰 그 부분에서 이 벵가드하고 그런 몇몇 이제 투자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식을 사서 안 팔죠. 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이 투자회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들어와서 물량을 잠가버리는데 거기 이제 배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계속 잠가버리죠. 그러면은 물량이 유통 물량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지금 크게 불안감에 떠는 세력은 공매 세력이 되겠죠. 공매 세력이 지금 갚아야 될 게 사서 공매 쳐놓은 게 500만주가 넘어가지고 500만주 정도 되죠. 500만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500만주를 걷어 가려면 가장 그래도 공략을 할 만한 게 개인 투자자일 텐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 배짱이들이 계속 많아지면은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외인하고 기관들은 저가 바로 공매죠. 그러니까 뭐 자기 물량 가지고 치고 박아 싸우는 거 공매 1, 공매 2, 공매 3, 공매 4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서 많이 사서 안 오는 천만의 말씀이죠. 보면은 삼성전기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죠. 개인들이 개인들 순매수 1위가 삼성전기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대되니까 가죠. 갈대되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죠.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공매 쳐놓은 것들 계속 걷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면 안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사놓고 물량을 안 푸는 개인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탄력성 속도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대신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